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 만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는 건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라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데 난 내일보다 오늘도 사랑할 텐데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사랑은 아픈 몸을 이끌고 한 일을 끝내 그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아픈 몸을 이끌고 한 일을 끝내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넌 그렇게 놀러 날아가 반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와 존나 잘하네 난 또 하지 어떻게 하는데 지휘 차려야 됐다 내가 먼저 갈까? 어떻게 기다려야 돼? 아 이거 뭐 안 뜬다 아무것도 하얀 것도